이국적인 풍경 신기하고 색다른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해외여행 실제로 여행지도 다양하고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알아두어야 할 항공기 안전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비행기 탑승 전에는 기내 반입이나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물품과 가능 물품 목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인화성 물질, 폭발물, 독성물질, 표백제 등 위험한 물건은 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합니다 휴대용 면도기, 총기, 스포츠용품, 공구 등은 기내 반입이 불가하며 위탁수하물은 가능합니다 손톱깎기, 화장품, 휠체어, 유모차, 휴대용 건전지 등 일반 생활용품이나 의료용품은 기내와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액체나 젤류는 100ml 이내로 지퍼팩 보관 시 최대 1리터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나 스프레이는 액체류 반입 봉투 내에 밀봉된 상태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항공여행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탑승수속, 보안검색, 출국심사, 면세, 탑승으로 진행되는데요 공항에는 출국 3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며 탑승수속은 항공사 카운터를 이용하거나 셀프체크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출국장으로 향하여 보안검색을 하는데요 보안검색 시 노트북은 가방에서 꺼내고 재킷은 벗어서 바구니에 담고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넣어 1리터 투명 지퍼팩에 담아 따로 보여줍니다 출국심사를 받은 후에는 면세 지역을 지나 체크인 시 고지받은 시간까지 게이트 앞으로 가서 늦지 않게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했다면 기내 안내방송을 주의깊게 들어 비상구의 위치와 안전수칙을 꼭 파악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 산소마스크 구명조끼의 위치를 확인하고 승무원의 설명과 좌석에 비치된 안내자료 등을 이용하여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기내용 화물은 머리 위 짐칸에 보관하고 비행기에 이착륙 시 이상기류 발생 시 안전띠를 매라는 방송이 나오면 반드시 벨트를 착용합니다 비행기 좌석의 안전띠 착용 신호를 확인하고 비행기 이착륙 시 테이블은 사용 전 상태로 위치시킵니다 의자가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충격의 범위가 넓어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 있으므로 젖혀놓은 등받이는 직각으로 세웁니다 비행 중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플래시나 플래시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몸에 지니고 충돌이 예상될 때는 좌석 등받이를 세우고 안전띠를 매며 허리를 굽혀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대피할 땐 소지품이나 동반자를 찾기 위해 탈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대피 시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히 탈출합니다 사고 비행기에서 벗어나면 신속하게 최대한 먼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물 위에 비상 착륙 보트가 없는 경우에는 서로 팔을 걸어 원을 만들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비행 중 비행기가 추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추락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우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하며 산소마스크는 정신을 잃거나 사망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산소마스크가 머리 위로 떨어지면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합니다 추락 전 자세를 취하기 전에는 우선 등받이를 앞으로 당겨 세우고 좌석 벨트를 조여 착용합니다 앞좌석 등받이 또는 칸막이 등에 벽이 손에 닿지 않는 경우에는 가슴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상체를 최대한 굽히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 다음 팔로 무릎을 감싸 쥐거나 다리 뒤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감싸줍니다 양발은 무릎 관절보다 뒤로 당겨 각도를 최소화하고 발은 바닥과 편평하게 유지합니다 앞좌석 등받이 또는 칸막이 등에 벽이 손에 닿을 경우에는 상체를 최대한 굽히고 고개가 좌석 등받이 또는 벽면에 닿도록 숙입니다 양손을 깍지 끼지 않고 겹쳐서 머리 위에 놓고 양팔로 얼굴 양옆을 감싸 안습니다 양발을 무릎 관절보다 뒤로 당겨 각도를 최소화하고 발은 바닥과 편평하게 유지합니다 비상사고 시 유아는 스스로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없으므로 성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몸을 굽혀앉습니다 특별한 추억을 담아올 수 있는 해외여행 올바른 항공기 안전수칙을 알아두어 안전한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